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의 EnglishDocker, Kaylin입니다. 이메일 쓸 일 많으신가요? 특히 첨부파일에 좀 자세한 내용을 그런 문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죠. 그럴 때 이메일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. 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. Cool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. 자 이 표현을 하려면 첨부파일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되겠어요. 그쵸? 첨부파일은 그냥 attachment, attachment 라고 해요. attachment는 원래 attach 자체가 붙어있다 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붙어있는 것, 이 이메일에 같이 붙어있는 첨부파일을 얘기하는 거죠. 자 그걸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Please check the attachment. 자 그런데 첨부파일이 하나가 아니다, 두세개다. 혹은 그 이상이다. 그럴 때는 attachments, s를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. 오늘은 하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Please check the attachment. 뭘 위해서?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. For more details. For more details. 라고 하시면 되죠. detail은 세부사항이에요. 사실 s를 안 붙여도 되고 붙여도 돼요. detail 자체가 그냥 세부사항이라는 말이니까요. 근데 좀 더 뭔가 자세하게 그 개수를 얘기할 때는 details 라고 s를 붙입니다.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자 이메일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.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. 영어로 하면 Please check the attachment for more details. 잘 아셨어요? 자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. 영어로 하면 Please check the attachment for more details.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 볼게요.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